KBS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여름 땀도 많이 흘리고 체력도 좀 딸리고 잠도 잘 못 이루고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 삼복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이른 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체감은 이미 중복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초복이랍니다 올여름 잘 버티려면 오늘 잘 드셔야겠죠 올해는 닭고기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삼계탕 재료비가 작년보다 7.5%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삼계탕 좀 싸게 사 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에서는 한 그릇 가격이요 2만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치킨이나 다른 보양식들도 가격이 오른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다른 재료비나 인건비 등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좀 저렴하게 온 가족이 삼계탕 잘 먹으려면 재래시장에서 장 봐서 직접 해먹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해먹기는 좀 귀찮지만 닭고기 가격이 내렸다고 하니까 이럴 때 직접 든든하게 해먹고 올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잘 이겨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여름철 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PC 통신의 문을 처음 연 천리안의 서비스 종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오늘부터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미꾸라지나 낙지 등을 비롯해서 횟감으로 많이 소비되는 참돔 가리비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이 수산물도 점검 대상인데요 우리나라는 풍천 민물 이것 유명하죠 이것 네 이름 그대로 긴 물고기인 이 수산물은 뭘까요? 네 저에겐 최고의 보양식인데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지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초복인데요 여름철 면역력을 높이는데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노랑 느타리버섯이라고 하는데 자 이와 함께 주요 농작업 정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지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름이 노랑 느타리버섯 좀 생소한데요 일반적인 느타리버섯과는 많이 다른가 봐요 네 노랑 느타리버섯은 일반 느타리버섯과 생긴 색은 비슷하지만 갓 색깔이 노란색을 끼고 있고 20도 시내에 고온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름에 재배하기에 적합한 버섯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본에서는 노랑 느타리버섯을 활용한 간편 조리식품 녹축즙 등 다양한 품목이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소재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다고요 네 연구에 따르면 일반 느타리버섯보다 항산화 작용은 3.1배 혈전용의 작용은 약 3.3배가 높은데요 특히 혈압을 떨어뜨리는 활성은 일반 느타리버섯보다 22.5% 높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유익성분인 벨라글루카남량 또한 느타리버섯 중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맛있고 몸에 좋은 노랑 느타리버섯을 쉽게 사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기능성이 우수한 노랑 느타리버섯을 식재료뿐만 아니라 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 품종 온누리를 개발을 해서 특허 출연을 완료했습니다 온누리버섯은 향성분이 일반 느타리버섯의 2% 수준으로 낮아서 가공용으로 적당하고요 감칠맛과 관련된 아무노산 글루탄산 함량이 37% 높고 항산화 품질인 에로고티오네인 함량이 다른 버섯보다 3배 이상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생산된다는 이 노랑 느타리버섯 이거 어떻게 먹으면 좋나요? 여름철에 많이 생산된 노랑 느타리버섯을 다양한 요리에 이용을 하면 영양간 없고 입맛도 살릴 수 있는 건강요리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름철 별미로 소면에 살짝 데친 노랑 느타리버섯과 고추장, 참기름, 양념장 등을 넣어서 매콤하게 버무린 노랑 느타리버섯 비빔국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데친 느타리버섯을 한미 크기로 찢어서 닭 육수, 닭고기와 함께 즐기는 노랑 느타리버섯 초계탕도 입맛을 돋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층에서는 점차 증가는 간폐식 시장에 맞춰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을 하고요 신선 버섯 활용 방법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랑 느타리버섯 드시고 면역력 높이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폭우와 무더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농업기상정보 어떤가요? 네 이번 주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은 남부지방과 제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이 26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강수 지역과 시점에 대한 변성성도 크기 때문에 항상 기상예보에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철에 건강관리도 하고 또 집중호우 등에도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벼재배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벼는 생육 시기별로 물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이런 시기에 모내기를 한 노는 벌써 출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삭이 생길 때부터 폐는 시기까지는 벼가 각종 환경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물이 잠긴 상태로 유지를 해 주시고요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폐 후 30 내지 35일까지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관리 제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논콩이 꽤 있다던데요 물에 잠겼던 논콩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충남 전북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논에 재배하는 콩이 침수되는 피해가 일부 발생했는데요 콩은 물에 잠기게 되면 토양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생육이 저조해지고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콩 침수 피해 지역에서는 가능한 빨리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생육 상황을 살펴본 후에 생육이 부진할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를 추가로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발생이 우려가 되면 사전에 약재 방제도 실체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들 어떤 걸 해줘야 할까요? 네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는 먼저 내부에 있는 피해싱물체는 조기에 제거를 해서 병원군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피복제의 흙 앙금이나 오물 등은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주시고 손상생 피복제는 세비밀로 교체를 해서 다음 때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도 잘 관리해야겠죠? 네 침수된 과원은 배수료를 잘 정비를 해서 역시 물을 빨리 빼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에 묻은 흑암금이나 오물은 스프링쿨러나 SS기 등을 이용을 해서 씻어내주셔야 생육이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병등과실이나 잎은 빨리 따주고 비가 갠 후에 병해충 방대약재를 바로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덕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여름철 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름 되면 진짜 땀 때문에 힘듭니다 저는 땀이 많기도 하고 특히 남자들 잠깐 나갔다 오면 땀에 푹 절기도 하고요 이거 관리법이 있나요 이게? 네 저도 땀이 좀 많은 편이라가지고 요즘 같은 때 잠깐 나갔다 오면 정말 땀에 푹 젖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에서 나는 땀은 사실은 관리가 어렵긴 합니다 그냥 기후가 워낙 그렇게 더운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 좀 곤혹스러울 때가 따로 있죠 특히 이제 셔츠 입은 날 셔츠 입은 날 특히나 이제 흰색 셔츠는 좀 나은데 이제 유색 셔츠를 입으면 특히 블루 네 블루 입으면 겨드랑이 쪽이 참 이렇게 곤혹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굉장히 소심해지죠 네 팔을 들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물에 젖으면 자꾸 짙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에 띄게 좀 그런 민망한 상황들이 있는데 겨드랑이는 그렇게 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요 이제 사람의 땀은 보통 이제 다 땀샘에서 나오죠 근데 땀샘 자체는 전신에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요 유독 땀샘이 좀 더 밀도가 높게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마 이마에서 땀 많이 나죠 여름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손발 손바닥 발바닥 이쪽에도 땀샘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도 땀샘이 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겨터파크가 터진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왜 하필 그럼 이런데 몰려있냐 땀이 원래 체온 조절하는 거니까 온 몸에 고르게 있는 게 당연한데 왜 여기만 더 모여 있냐라는 걸 과학자분들이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거를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추정을 하는 건데 이제 이마는 이해가 가요 땀이 나서 이제 머리를 식혀야지 이제 좀 열을 또 발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손발에는 왜 땀이 그렇게 많이 나요 손발에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책 보실 때 생각하면 편한데 서류 같은 거 넘길 때 원고 넘길 때를 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땀이 없으면 우리가 손을 도구로 쓰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마찰력이 없이 건조하면 종이도 잘 안 집힐 정도니까 적당히 수분이 나와서 마찰력을 유지해 줘야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나무도 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그러니까 발바닥에도 약간의 마찰력을 주기 위해서 땀이 난 거죠 지금은 이제 신발을 축축하게 만든 주범이 됐지만 예전에는 정말 생존에 도움이 됐던 거다 그러면 겨드랑이는 좀 이상하죠 도저히 연관이 안 되는데요 여기는 왜 그러는 거죠? 여기는 왜 그러냐고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땀이 난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땀샘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땀은 우리 전실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땀샘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땀샘인데 아포크린 땀샘 네, 고기가 뭐냐면 사람들도 예전에는 그냥 잘 안 씻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원시시대로 갈수록 더 그랬을 거고 그래서 개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씻는다는 생각을 애초에 잘 하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몸을 안 씻었을 때는 채취가 되게 강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 짝짓기 처리할 때 가면 서로 막 냄새 맡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처음 보는 동물끼리도 인사할 때 개들이 그렇게 냄새 맡는 것처럼 사람도 원래는 그렇게 채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내 냄새가 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냄새로 이걸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원래는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겨드랑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겨드랑이도 그렇고 사타구니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2차 성증이 나타나면 털이 나는 부위들 있죠 그런 곳들에는 아포크린 땀샘이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아지들이 서로 냄새 맡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도 그런 부위들에서만 아포크린 땀샘이 발달을 해서 페로몬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런 채취를 풍기는 성적인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겨드랑이에 좀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러면 왜 냄새가 나냐 또 가끔 냄새가 좀 심할 때 있잖아요 암례라고 하는 근데 이게 아포크린 땀샘에서는 보통 땀은 정말 물이랑 소금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포크린 땀샘에서는 물과 소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방산과 단백질도 같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좀 뭔가 이상하죠 땀에 왜 그런 게 나오지 않는데 이게 나왔을 때는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요 여기 이제 피부 표면에도 세균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균들이 우리 아포크린 땀샘으로 분비되는 그런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를 하면은 그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총체적인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제 남성 청소년들 보면 이제 호름이 냄새 난다고 하죠 관용적으로 그게 이제 특유치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그런 게 성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때 아포크린 땀샘이 발달하면 그때부터 나서 이제 그런 냄새들이 나는 거죠 근데 운동하고 잘 안 씻고 이러면 더 냄새가 심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매일매일 씻는 현대인 입장에 너무 곤혹스러운 일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같은 이런 아시아계 사람들은 채취가 참 적은 편입니다 아포크린 땀샘이 좀 덜 발달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유럽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계 이런 흑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포크린 땀샘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인종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유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외국인들 채취가 심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아포크린 땀샘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에서는 이런 겨드랑이 냄새라는지 이런 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 특유의 그런 제품들이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데오드란트 이런 거 그렇죠? 네 데오드란트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바르시죠 그런 거 글쎄요 잘 안 바르는데 아 별로 안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왁싱 같은 걸 많이 하시나? 왁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요즘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왁싱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땀샘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뭔가 영향을 받나요? 아 그게 그 왁싱을 했을 때는요 정확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왁싱 자체로 땀이 덜 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땀샘을 건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냥 털만 없애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채취 설명드릴 때 그 땀이 나서 땀에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어떤 지방산 같은 게 분해됐을 때 내부가 난다고 했죠 그러면 땀이 마르지 않고 좀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머무르는 곳이 사실은 겨드랑이나 이런 데는 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땀에 젖어 있으면 세균들이 넓은 표면적에서 분포하면서 같이 거기서 이렇게 채취를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왁싱을 하든지 제모를 해서 겨드랑이 털을 제거한다 그러면 땀이 거기 고여 있지 않고 계속 흘러 버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런 채취가 좀 덜해지는 효과는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뭉쳐 있으면 계속 꿉꿉하게 계속 있으니까 거기서 땀 냄새가 좀 심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오드란트 같은 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성분도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냄새에 덜 나게 하는 거 그래서 냄새를 잡는 이런 성분들이 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땀샘을 좀 막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요 알루미늄 이온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알루미늄 이온들은 수분을 만나면 약간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젤같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펴 발라주면 땀이 나면 그 땀들을 얘들이 조금 흡수를 하면서 땀구멍을 좀 이렇게 덮어주는 젤 같은 걸로 물론 이게 젤로 일시적으로 덮는 거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면 떨어지고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씻고 다시 발라주고 약간 그렇게 해야지만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땀을 좀 막아주니까 이제 좀 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젊은 나이인데 겨 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로 좀 방법도 있으면 다른 수술적인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외과 수술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땀샘 같은 걸 좀 제거하는 그런 수술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분들 특히나 이 땀 냄새가 좀 너무 심해서 이제 정말 병적인 분들은 이제 액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취증의 수준으로 정말로 이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건 남녀가 가리질 않거든요 그냥 유전적으로 아프고린 땀샘이 좀 그런 거라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도 좀 제거를 하시기도 하는데 다행인 점은 이것도 땀도 보통 청소년기 그다음에 청년기에 제일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년 이상으로 가면 땀샘 기능이 좀 퇴하를 해서 땀도 분비량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너무 그렇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그래도 또 젊을 때 그만큼 활동이 많다 보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은 채취 땀 냄새 이거는 몸에 있는 다른 땀샘과는 좀 다른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곳에 나오는 땀 때문에 그렇다 이거잖아요 겨드랑이에 유난히 많은데 여름철에 빨래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여기 이쪽 겨드랑이 쪽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빨래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어머님들 방송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아마 아실 건데 사춘기 자녀나 아니면 이제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 옷을 빨다 보면 분명히 세탁을 했고 잘 말렸는데도 왜 냄새가 남아있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보통 물이나 그냥 염분이 있는 그냥 일반 땀은 그렇게 빨면은 다 괜찮은데 이런 그 아포크린 땀샘에서는 제가 아까 지방이랑 단백질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옷을 입은 상태로 오래 땀을 흘리면 그쪽에 좀 이렇게 축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특수한 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유치 제거라고 하더라고요 호래비 냄새 제거라고 하기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특유치의 성분을 조금 더 잘 빨아내주는 그런 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도 좋을 거고요 따로 세제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한 가지 방법인데 또 다른 특유치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좀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노인 냄새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런 노인취 이런 것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건데 이거 좀 너무 나는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거는 사실은 땀 때문에 나는 거는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지도 나오잖아요 피부에 피부 지방을 줄여서 피지라고 하는데 그 피지라는 걸 만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춘기 때 여드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피부 전체에 얇게 쫙 깔아줘야지 수분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기름 성분으로 한번 코팅을 해줘야지 수분 손실을 막는 거라서 꼭 필요한 건데 사춘기 때는 처음 만들다 보니 너무 과해서 좀 그렇게 막 번들번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피지선도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서 나중에 노인 나이대가 되면은 피지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막 건조해지고 자꾸 로션 발라주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이 그냥 분비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나오는 성분이 조금 바뀝니다 특히나 이제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피지 중에 그러면 이 불포화 지방산들은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나는 게 노인 냄새라고 하는 노인치예요 이거를 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분들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식의 노인치를 늦게 되는데 다행인 거 하나는 이거는 물로 씻어서 잘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도 만약에 이런 나는 이런 노인 냄새라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근데 대신에 기름이 다시 산화된 거고 그래서 알데이드의 일종이라서 물로 씻어도 되는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비누 성분에 있는 그런 세안제로 씻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도 피부에 있는 지방기를 인식을 하고 그런 기름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건조하게 있으면 내 피지에서 계속 그런 성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노인 냄새도 더 강해지는 좀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습에 좀 철저하게 로션을 잘 발라주시면 이런 피지 분비량을 조금 줄여서 냄새소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잘 씻고 잘 이제 보습을 해주면 된다 그죠? 그건 걱정이 안 되는데 또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땀띠 맞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고생하시는데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네 땀띠라는 거는 사실 어린이들이 생기는 거다 어릴 때 참 많이 생기죠 근데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땀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땀이 계속 고여 있으면 염증이 생겨서 땀샘이 막히면 생기는 게 땀띠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땀을 잘 씻어내주고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그럼 어린아이들은 왜 자꾸 생기냐 잘 씻어주는데 어린이들은 땀샘의 개수는 성인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몸이 작죠 그러니까 땀샘이 너무 거의 비슷한데 땀샘이 너무 뭉쳐있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 할 때 그런 땀띠 막히면 보통 파우더 형태로 된 그런 거 많이 발라주죠 하얀색 가루 그런 것들을 뿌려주면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걔들이 땀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런 염증을 좀 막아주고 두 번째는 이게 그냥 땀만 난다는 게 아니고 땀이 나고 열이 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마찰이 심하면 땀띠가 잘 나요 그래서 이제 성인들도 팔꿈치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겨드랑이 쪽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파우더를 뿌려주면 이게 좀 마찰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 성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린이들 뿌리는 거 아니고 어른들 뿌려도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좋고 약국 가면 또 이런 연고들이 있습니다 땀띠 연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라서 잘 보습을 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강의료처방전 시간 여름철 땀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예전에 PC에 전화선을 연결해서 채팅하던 추억 여러분 떠오르시죠 국내 첫 PC통신인 천리안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서비스 종료 소식보다 아직까지 천리안이 서비스를 했냐는데 더 놀란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추억으로 소장해야 할 PC통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고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리안이 아직도 서비스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진짜 PC통신 시대를 추억하는 분들 오늘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인기였다고요 일단은 PC통신을 안 해보셨죠? 저는 말미에 좀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어릴 때 나온 거를 알긴 하는데 그때는 PC통신을 할 정도의 나이나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하게 됐었고 중학교 때부터 PC통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PC통신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화 접속이 떠오릅니다 사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거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한마디 동호회에서 게시판 보고 이런 내용을 접수하고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동호회, 게시판 이런 것들 특히나 이런 PC통신에 접속을 하려면 사실상 전화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소리를 따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팅, 디옹, 디옹, 디옹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연결을 하면 집전화를 쓸 수 없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이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굉장히 비쌌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죠? 제 기억이라도 제 중학교 때니까 한 30년 전일 거예요 그때도 10만 원대가 넘는 전화 요금이 나와서 또 엄청나게 또 혼났죠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때는 왜 지역에 지방에 전화하면 전화비가 비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PC통신비라고 해서 항목이 따로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걸리기도 했는데 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PC통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제 문학, 음악, 영화 다양한 문화 현상을 주도했던 것 같은데 그 시대에 PC통신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문화의 산실이 진짜 창구였던 거죠 그래서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는 PC통신에서 한 줄 시, 초미니 소설 이런 새로운 장르가 또 탄생하기도 했었어요 한마디로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런 생각들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문화가 좀 생기긴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SNS의 짧은 글쓰기 문화 어떻게 보면 트위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몇 글자 이내로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음악 쪽에서는 PC통신의 동호회가 언더그라운드 음악에 퍼질 수 있는 이런 시초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홍대에서 클럽가에서 노래를 하는 인디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PC통신에서 널리 퍼져야지 어느 정도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알려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특히나 영화 분야 같은 경우도 저도 영화 쪽에서 활동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얻었었는데 영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특히나 영화 동호회에서 다양한 영화 정보들이 공유되기도 하고 영화 평론 문화도 그 당시부터 발달을 하게 됐어요 영화 접속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봤습니다 우리 최희진님도 접속 저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때도 PC통신 자체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이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우리 천리안 하이텔 이제 천리안까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건데 이게 쇠락은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쇠락하게 된 걸까요 일단은 쇠락하게 된 거는 벌써 2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아무래도 PC통신은 느린 접속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초고속 인터넷이 나오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웹브라우저 한마디로 PC통신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처럼 크롬 브라우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웹브라우저가 새로 나오면서 이런 글자만 가지고서 하는 이런 접속 환경보다는 그림 가지고서 접속하는 이게 GUI라고 하는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아이콘 눌러서 접속하고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픽 기반으로 웹브라우저 나오면서 전체 사용 환경이 바뀌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포털 사이트 등장 네이버 같은 경우나 다음 같은 경우도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 초반 때 다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메일도 무료로 쓰고 커뮤니티도 쓰고 왜냐하면 맞다 예전에는 이메일도 유료였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료보다는 무료 서비스들이 괜찮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의 변화처럼 이제 1990년 PC통신에 이어서 2000년대부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포털 사이트가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네이버 다음 네이트 우리나라 분들 많이 쓰시고 해외로 가면 더 많고요 구글 그 사이 근데 경쟁에서 밀린 잊혀진 이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제가 아마 이걸 듣는 분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거 몇 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이제 엠파스라는 포털이 있었어요 엠파스 포털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런 검색 포털이었어요 굉장히 컸었고 근데 이 엠파스라는 게 나중에는 이제 네이트 아시죠 네이트 쪽으로 인수가 됐어요 아마 2005년 6년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 듣죠 엠파스는 그때 시절에는 어쨌든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네이트랑 합병이 됐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야후 코리아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였으나 지금은 아예 사라졌죠 야후 코리아는 꽤 썼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라이코스 코리아도 있고요 음 알죠 알죠 흡표범 네 마지막으로는 싸이월드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계속 뭐 다시 다시 나온다 했다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도 접속이 안 되는데 지금도 안 됩니다 최고인은 언젠가 한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계속 뭐 2.0 3.0이 나온다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9890님이 천리안 우리 딸 대학 들어가서 천리안을 써서 전화요금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줄을 끄는 적이 있다고 따님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걸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 유니텔 PC통신 각종 포털사이트 그리고 싸이월드까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소통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이 소통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로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PC통신부터 현재 SNS까지 전부 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했던 거는 이 소통의 방식인 거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뭐 그래요 동호회 얘기도 그렇고 네 동호회도 그렇고 글자를 기반으로 뭐 그림을 기반으로 하는 SNS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사진을 올리고 영상 올리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걸 가지고서 하는 소통이죠 우리가 또 소개글을 봤을 때 센스가 있고 이래야 야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PC통신은 아무래도 데이터 부분에서 약간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텍스트 기반이 훨씬 더 많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채팅뿐만 아니라 게시판 위주로 된 소통수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익명성이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죠 누군지 아예 모르는 상태로 지금은 사실 대부분 이제 본인 실명 인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SNS는 누구의 친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소통을 하는데 PC통신 당시에는 완전히 거짓말을 속여도 모르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순수했던 이런 시절도 분명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 그리고 PC통신 시절에 동호회 있었잖아요 PC통신 시대의 동호회 문화가 지금의 온라인 커뮤니티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두 개씩은 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하지 않으실까 지금 어떻게 문화가 다른가요? 우선 그 당시에 PC통신 동호회는 유료예요 유료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유료 사용자였는데 저는 중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이 뭔 돈이 있어? 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저희 삼촌이 유료 가입자였고 제가 몰래 들어가서 보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삼촌 아이디로? 네 맞아요 삼촌 아이디로 접속을 해가지고서 보통 제가 채팅을 할 라인이 아니었으니까 그거보다는 게시물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촌이 이제 만화 동호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만화의 정보들을 만화책이 올라가 있던 이런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글자로만 해서 어떤 만화책이 재밌고 스토리가 뭐다 이런 내용들을 정보를 받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익명성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익명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자유롭다라고도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이라면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쓸 텐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악랄한 정도가 좀 적지 않았을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호회 얘기가 나온 김에 옛날과 비교를 더 해볼게요 PC통신의 대표적인 채팅 문화 어땠나요? 지금의 메신저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팅은 우선 그 당시에는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이모티콘이라든지 움직이는 이미지 GIF라고 하죠 이런 거나 혹은 사진 정송 이런 기능 자체가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는데 오로지 글자로만 한마디로 이제 과로로 이게 웃는 표시 있잖아요 특수문자 중에서 위에 꺽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6번에 있는 거죠 6번 위에 있는 거 혹은 뭐 UU 이런 것들 우는 표시라든지 물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부터 이미 썼던 표현들이었어요 물결이라든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던 게 한마디로 지금 잘 보시면 채팅할 때나 혹은 이제 뭐 글자 메신저에다가 글자 쓸 때 물결 표시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쓰는 사람도 전부 다 아저씨라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아저씨라 해서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PC통신 문화부터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물결을 굳이 쓸 필요 없죠 이모티콘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좀 다르잖아 그래도 물결 쓸 거예요 전 그 다음에 또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성 지금은 보낸 순간 사람들이 받아볼 수가 있죠 텍스트만 보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네 해석받는 과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완전 실시간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과 그 당시에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저 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하나를 보낼 때 성의껏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메신저 같은 거 보면 바로바로 되니까 한 글자씩 엔터를 막 치잖아요 그런 차이 좀 있지 않나요 그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채팅할 때 이제 1대1로 해서 저랑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채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불뜻적 다수였어요 예를 들어 방을 예를 들어서 영화 이야기 나눌 사람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사실상 얘기를 서로 하는 거죠 일단 얘기를 하는 걸로 참 지금이랑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죠 기술적인 건 있지만 사실 소통의 본질은 동일한 거죠 같은 주제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PC통신이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 발전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컸던 거는 PC통신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디지털화를 굉장히 앞당겼다 해외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온라인 세계를 빨리 경험하고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도 사람들이 더 많이 커뮤니티든 채팅이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 아까 얘기했던 싸이월드도 사실 그래서 더 해외에 비해서 더 빨리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솔직히 이런 말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의 원조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이미 다 했던 그렇죠?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기능들 이미 다 있었는데 그때 앞으로는 VR, AR 이런 것들이 더 성장하면 여기도 커뮤니티가 생길 거거든요 그럼 또 한국이 잘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시간 오늘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게 될 PC통신 시대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장어였습니다 4343님 장어 정답 보내주셨고요 4466님 하루를 라디오와 함께 출발입니다 웃음 웃음 숫자 6에 있는 거 두 번 찍으셨고요 3086님도 정답은 장어입니다 오늘 초복인데 모든 애청자분들 장어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지내세요 아이고 따뜻한 말씀 고맙고요 0301님도 정답은 장어입니다 장어 무척 좋아하신다고 아이고 저만큼 좋아하신다고 네 이른 출근길에도 잘 듣고 있다고 오늘 화이팅입니다 0301님 그리고 듣고 있는 분들 모두 출근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남부지방에 제주도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대비 철저하게 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5. 10. 11. 감사합니다.